러시아 전쟁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총알바지 역할을 자처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이러이러합니다. 죽을 각오로 갔다. 탈북자 류성현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군인들은 김정은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탈북자 이한승 씨는 지도자의 러시아 행명령에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덧붙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주장도 나옵니다. 어차피 북한에 있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굶어 죽을 바에는 전장에 가서 쓰러지겠다라는 주장들도 나온다고 하는데 김금혁 보좌관님 사실인가요? 일정 부분 사실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면을 간과한 주장이라는 면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한승 씨라든가 이런 분들은 폭풍군단 출신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한 군의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하고 계셔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북한 내부에 있을 때는 그들의 세뇌가 먹힙니다. 평생을 똑같은 세뇌를 받아왔고 특히나 이 폭풍군단 같은 경우에는 김 씨 정권에게 가장 충성하도록 교육을 받는 집단이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 있을 때는 그런 명령 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재반 상황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없다면 하지만 파병이 됐고 곧 전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죽음이 오고 가는 생사가 오고 가는 현장이란 말이죠. 그런 죽음이 오고 가는 현장에서는 사실 어떤 충성심 이런 것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어떤 그 목숨의 경각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실전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동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배가 고프기 때문에 시야에 나가면 조금 더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죽거나 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일시적으로 단 몇 끼 정도를 배불리 먹겠다고 그런 죽음의 곳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사실 많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더 많은 어떤 포로들의 증언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보다 구체적인 그런 내부들의 사정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수 교수님은 저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김금혁 우리 말씀에 전체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국 특파원이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제 여기 탈북하신 분을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인터뷰한 거잖아요. 그 내용인데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북한에서 공군 조종사를 베트남에 파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파병해서 이제 죽은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돌아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의 신분이 급상승했다는 거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때 북한 정부에서 굉장히 대우를 잘해줬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대우를 잘해줬기 때문에 그런 신분 상승의 욕구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고픔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김견명 선생님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 뭐 저 일정 부분 동의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겨々 voltar 이 김겨々티 이 김겨々 p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